하이쿠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치킨집에 원래 맨날 알바를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집에 있다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어딜 가냐면요 제가 맨날 가는 치킨집에 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알바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손님으로 갑니다 오늘 사실 사장님이 안 계신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또 매출도 한번 싹 올려주고 맛있는 치킨 한번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집으로 출발 제이제이티비 구독 플리즈 제가 일하는 치킨집인데 들어가 보죠 배고프다 밥 안 먹고 왔어요 일부러 아휴 이리 오너라 손님 왔다 야 손님 왔다고 이리 오너라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 아는 척도 안 해 이 새끼들이 아휴 웨이터 에이 웨이터 메뉴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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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요 메뉴판 아 손님이 왔는데 메뉴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만 메뉴판 여기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죠 다 맛있어요 오늘 닭 있어요 닭 많죠 아 닭 많아요 여기요 크리미어니언 순살치킨 하나 세끈하게 한번 튀겨주세요 세끈한건데요 아니야 녹화야 싹 하고 빡 하고 샤악 하고 여태까지 튀겨본 것 중에 제일 맛있게 하나 튀겨주세요 아휴 아휴 기다렸다 밥 한 끼 먹고 가겠습니다 저 친구가 아주 닭을 잘 튀기는 친구예요 어차피 어차피 밥 먹으려면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왕에 쓰는 거 요 근처에 있으니까 싹 와서 치킨 먹고 싶은 날 가게 매출 싹 올려주고 갑니다 네 성실한 알바생이에요 착한 알바생입니다 저는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세팅을 안 해주네 세팅을 안 해주네 아 손님으로 왔는데 세팅을 안 해주네 세팅은 지가 알아서 해서 먹어야죠 와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뭐 여러분 치킨집에서 나오는 이 과자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념치킨소스에다가 싹 지워갖고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하시면은 그 상상을 초월한 맛이에요 오우 야 이거 내려놓을 때 얘기해야 되잖아 왜 나한테 안 해줘 뭐 크리미 어니언치킨 나왔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잉 마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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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농담이에요 맛있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양파 그냥 푸짐하게 뭐야 엄청 때려놓아줬네요 이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후라이드치킨 밑에 이렇게 싹 갈려있고 양파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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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år disruption 바로 튀겼을때 먹어야ulates 맛있어요 이렇게 prime29ula 임시 팀이 이렇게 모락모락 싹 날 때 이건 네 아아아아악 치킨이 느끼한데 양파가 있으니까 느끼한 걸 싹 잡아줘요 그러면서 약간 2% 부족한 느낌을 크림소스 요게 마요네즈 베이스거든요 샐러드 소스 드레싱 소스 뭐라 그래 약간 좀 타르타르 소스랑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양파를 먼저 삼켜버렸어요 그럼 치킨이 입안에 나가서 느끼해요 그럴 때 치킨 무 딱 찍어서 아 역시 치킨은 따뜻할 때 먹어야 되고 또 배고플 때 먹어야 돼요 지금 저 일어나서 첫 끼에요 일단 배고프죠 거기에 치킨 지금 따뜻하죠 막 나온 거 먹죠 바삭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이제 치킨이 몇 조각 안 남았어요 몇 조각 안 남았을 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웨이 웨이터 야 이력아 밥 없냐? 밥 없냐? 그럴 줄 알고 내가 갖고 왔어 자 밥을 싹 데워 왔습니다 여기서 크림이 어느 시크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으면 다 그릇에다 때려 넣어 소스랑 맛이 다 해갖고 다 해갖고 그런 다음에 치킨을 치킨이랑 양파를 이렇게 가위로 잘게 썰어줘요 여기다가 밥을 딱 떼어 놓고 마요네즈 베이스잖아요 마요네즈 베이스 그래서 싹 이거 게리야키 소스 섞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비비면 이렇게 하면 치킨 마요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김가루까지 딱 뿌려서 먹으면 더 좋은데 김가루 먹으면 없으니까 패스 음 배달 좀 해줘 배달 좀 빼줘 latter 아니야 아니야 야자 친구 입으셔 응? 야자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 김가루도 준비해볼 걸 그랬어요 아 이거 라이오네즈 베이스이기 때문에 데리아티 소스를 싹 넣으면은 대자리 먹죠? 주문 대자리 먹죠? 주문 이거 왜 왠지 모르게 왜 음식은 맛있는데 마음이 편하기가 않지?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손을 잡아먹고 밥먹으러 왔다가 일하고 갑니다 손님으로 와서 배달을 하고 가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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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고 안 돼요? 아 간다 지효 형 안녕 안녕 안녕